세월호가 구조 요청을 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7시 때부터 이미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되기 40분 전에 이미 해경이 단원고에 배와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그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해경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주자치경찰은 자신들이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몰 당시 단원고 교무실 게시판입니다. 해경이 밝힌 사고 시간보다 앞선 8시 10분에, 제주 해경으로부터 배와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가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단원고로부터 보고받은 뒤, 교과부에도 보고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시간보다 훨씬 전에 이미 세월호에 사고 징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 해경은 단원고에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가 있던 곳은 관할 구역도 아니라며 통화 내역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해경이 아닌 제주 자치경찰은 자신들이 단원고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수학여행단 음주 감시를 위해 나온 제주 자치경찰이 도착이 늦어진 데다 교사와 통화가 되지 않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해운사를 통해 안개로 출항이 늦어진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4,50분 전에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는 승무원의 증언 등 이상징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온 국민을 환하게 만든 세월호 사고가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을 부르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